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하라고 멕시코 정부를 요청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수용할 경우에는 마약 조직 소탕 작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용훈 기자입니다. 멕시코 마약 조직에 전쟁을 선포하고 이들을 지구에서 쓸어버려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정부에 마약 밀매 조직 소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명의 미국 국적자 가족이 마약 조직 총격에 사막한 사건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잔인한 마약 조직들의 세력 다툼에 훌륭한 미국 시민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멕시코 정부가 미국의 이지문을 받아 마약 조직이라는 괴물들을 소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언제든 멕시코 정부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약 조직 소탕은 멕시코 내정 문제라고 확실한 선을 그었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전 멕시코 대통령들이 벌인 마약 조직 소탕 작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미 미국은 메리다 법안에 따라 훈련 지원을 멕시코 경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